데뷔 15주년 정규 10집 수록곡이죠 네 우리에게란 곡으로 데니스 시험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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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주녀가 1년만에 스페셜 싱글로 컴백을 합니다 컴백! 컴백! 아 지난주 엘프와 별림에게 전하는 발렌타인 기념선물 마음에 드시나요? 아 이게 발렌타인데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거였구나 몰랐네 발렌타인데이가 이제는 사실 뭐 우리한테는 크게 막 와닿는 그런건 이제 좀 지났어요 아니 그 예전에 TV에서 저희가 막 뭐 시트컴이다라는거 보면은 막 그런거 보면 막 괜히 막 솔로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빼빼로 되어있는 날 아 짜증나 이렇게 하는거 하는데 제가 그런걸 느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? 아니 지금 차타고 지나가는데 발렌타인데이면 초콜릿 짝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팔고 있죠 하트 뿅뿅 막 있고 저런거네 아 짜증났어요? 아 나는 이제 아예 그런 감흥조차 없어 약간 이게 진짜 그 옛날 초등학교 때 뭐 초등 중학교 이때나 제가 막 진짜 친구들끼리 막 챙기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막 사물함 여러분 막 이렇게 가득 차있고 막 아 그런게 있었지만 아 뭐 이제는 사실 크게 그런게 없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발렌타인데이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저희가 그 싱글 앨범이 이제 나옵니다 아 그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쁘다 예뻐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요 네 진짜 예뻐요 예쁘고 네 완전 감성 돋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감독님이 저희랑 그때 저희 그 D&E 컴백할 때 이제 저희 메들리 영상 만들었던거 네 그때 감독님이신데 굉장히 세트도 되게 예쁘게 지어주시고 진짜같았어요 완전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되게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뮤비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가 감성 뮤비가 그 빛처럼 가지마요 이후로 처음 이후로 처음일 것 같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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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별림들도 네 진짜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지금 살짝 또 스포를 살짝 해드리면은 네 요거 그 이미지 한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미지에 네 막 이렇게 뭐 글씨 써져있는 이런 천 네 요런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뭔데요 요게 또 이제 스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영어 글씨들이 네네네네 저희 기억나죠 너무 추웠어요 추웠는데 맨발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찍어본게 처음이라서 네 되게 좀 새로운 느낌도 있었고 네 음 그리고 싱글 앨범이 우리가 유이유처럼이에요 유이유 처음이에요 응 우리가 원래 싱글 앨범을 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물로 나오는 싱글 앨범이 몇 곡이 들어가 있죠 두 곡이 들어갑니다 두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요 그 타이틀곡이랑 네 그리고 그냥 수록곡 한 곡 그 노래 제목이 뭐에요? 어떤거요? 수록곡? 네 나왔나? 나왔나 안나왔나 내가 나왔나 기억했는데 잘 모르겠네 아날 엉 안돼요 아날 네 네 네 이게 공개가 됐나 모르겠네 아 어찌됐든 안된거 같고 아직 네 네 타이틀만 뭐 된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앨범 자체로는 보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네 3월달에 발매한 그 더 르네상스 정규 10집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1년만에 선보이는 단체곡이라서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또 감사하게도 네 딱 1년에 한 번씩은 슈즈로써 여러분들께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자주 만나지 않을까 뭐래요 네 뭐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 또 뭐 있어요 아니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우리를 갈라놨으니까 네 엘프와 우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황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네 좀 이렇게 자주 자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미 저희는 사실 네 계획은 다 돼 있었어요 아니 지금 다 돼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네 어 여기서 모여도 된다 네 라고만 이제 그것만 맞아요 허락해 주신다면 네 바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기대만 해 주시고 네 그 그것만 네 잘 해결이 된다면 사실 또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지난번에 격리하면서 네 그 일기에다가 살짝 스포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콘서트 세트리스트를 다 짰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어 짰는데 네 이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살짝 연기가 됐죠 아 살짝일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또 연기가 돼서 네 사실 저희가 다음 달이었어요 네 네 3월이었잖아요 4월 4월 4월이였어요? 네 4월 초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다시 또 미뤄져가지고 이제는 뭐 스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